안녕하세요. 기상청 오늘날씨 예보분석관 김용엽입니다. 최근 며칠째 무더위와 소나기가 반복되고 있는데요. 오늘도 서쪽지역을 중심으로 체감온도가 33도로 넘는 무더위가 이어지고 낮부터는 전국 곳곳에 강한 소나기가 내리는 날씨가 되겠습니다. 한편 오늘은 거기에 더해 제주도와 남부지방에 장맛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는데요. 그럼 오늘의 자세한 날씨 전망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레이더 영상과 지상일기도를 보시면 현재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제주도와 남해안에 장맛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정체전선이 북사함에 따라 장맛비는 차차 내륙으로 확대되어 오늘 밤에는 전남권과 경남권, 내일은 충청권과 전북, 경북권남부로 확대되겠습니다. 비는 남쪽에서 고온의 수증기가 유입되어 강하게 발달함에 따라 제주도와 남해안, 지리산 부근에 매우 강하게 내리겠는데요.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50mm 이상의 매우 강한 비와 총 강수량 120mm 이상의 매우 많은 비가 내리겠으니 비 피해 없도록 철저히 대비하셔야겠습니다. 한편 일본 동쪽 해상에 위치한 북태평양 고기압의 시계방향 흐름을 따라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유입되면서 오늘도 기온이 크게 오르겠는데요. 특히 서쪽 지역은 공기가 산지를 넣으면서 기온이 더 크게 올라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청권과 전라도권을 중심으로 낮 기온이 32도로 넘겠습니다. 또 높은 기온의 습도도 높아 체감온도가 33도로 넣으면서 폭염특보도 계속 이어지겠는데요. 며칠째 무더운 날씨가 지속되는 만큼 매일 11시 30분에 발표되는 폭염 영향 예보로 참고하여 온열 질환 등 폭염 피해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또 이렇게 지상 기온이 높은 가운데 고도 5km 이상 상층 대기 흐름을 보여주는 수중기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나라 남서쪽의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고 있는 상층 저기압이 북태평양 고기압에 막혀 빠져나가지 못하면서 우리나라 대기 상층에 찬 공기가 머무르게 하고 있는데요. 대기 상층의 낮은 기온과 높은 지상 기온으로 인해 대기 불안정이 발생하여 오늘도 전국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돌풍과 함께 천둔 번개가 치겠고 시간당 30mm 안팎으로 소나기가 강하게 내리는 곳이 있으니까요. 비 피해와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세한 강수 시간과 강수량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내리는 강수 중 장맛비는 녹색으로 표시되는데요. 장맛비는 오전에 전남권과 경남권으로 확대되었다. 밤에는 잠시 소강상태를 보이겠고 내일 새벽에는 다시 비가 강해져 충청권과 전라권, 경상권에 내리다 아침에는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하지만 제주도는 좀 더 길게 이어져 오후까지 내리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되는 강수량은 전남권과 경남권, 제주도에 30에서 80mm, 비가 가장 많이 내리는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 제주도 남부와 동부, 산지에는 120mm 이상 내리는 곳이 있겠고요. 그 밖의 지역은 10에서 40mm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황색으로 표시되는 소나기를 알아보면 소나기는 오늘 낮 동안 전국적으로 강하게 내리다 저녁에는 대부분 그치고 수도권 일부 지역에만 내일 새벽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되는 소나기의 양은 5에서 60mm가 되겠고 많은 곳은 80mm가 넘는 곳이 있겠습니다. 최근 잦은 비로 지반이 약해진 상태에 계속해서 비와 소나기가 강하게 내려 비 피해가 발생하기 쉬우니 안전사고 등 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상청 오늘날씨였습니다.